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노루페인트입니다. 노루페인트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모두 오늘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건설업황 그리고 수익성이 개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루페인트의 상승 모멘텀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의견 한 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노루페인트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과연 정말 오늘도 올라갈지 노루페인트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의 길건우 연구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루페인트를 함께 좀 확인해 볼 텐데요. 노루페인트 이제 건설 쪽에 다시 또 주목이 되는 건가요? 이게 한 번 쉬었다가 또 오고 한 번 쉬었다가 또 오고 이럽니다. 이번이 타이밍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길건우 연구원께서 먼저. 당연히 이제 대선이 남아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불확실성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테마가 또 필요한데 대선 테마가 또 다시 꿈틀꿈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대선 테마에서는 윤석열 대선 후보 관련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안에 이제 김건희 코비나 콘텐츠 대표 후원자로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윤석열 대선 후보가 한 45.3%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37% 정도 되면서 윤석열 관련주가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다른 것보다도 이제 부동산 공약 같은 경우에는 양당 후보 모두가 공급량을 늘려야 된다라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도 다만 조금 차이점은 공공주도로 250만 가구를 건설하는 거고 윤석열 후보는 민간주도로 250만 가구를 건설하는 거여서 결론은 공급은 다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이제 서울시에서도 민간주도 이제 신통통합기획이라고 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정책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건설이나 건설주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선 뿐만 아니더라도 내년이면 건설사들 전망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해외 수주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주택이나 건축 부분도 공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서 건설, 건설제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한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갈 때가 주가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가 딱 좋은 시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또 건설업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노루페인트가 어제 또 유독 눈에 띄는 상황이었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차트를 보면 노루가 뛰어다니는 패턴이죠. 그런데 뭐 대선 후보와 연관되어 있는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방금 들었습니다. 저도요. 네, 그쪽과 또 연관이 있다고 하게 되면 다시 생각해 보는 문제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들, 특히 저평가였던 부분들이 이런 외부적인 모멘텀, 즉 대선 테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걸 통해서 저평가가 해소되는 경우도 나오게 되면 완전히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들이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스프레드가, 즉 원자재와 제품 가격의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쪽을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최근에 페인트다 보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은 유가겠죠. 그런데 유가가 한 80달러 대에서 뚝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나오는 이런 제품 가격은 그대로일 거고 나오는 스프레드가 오히려 긍정적일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앞서 연구원님 얘기하셨던 이런 어떤 건설업황이 좋아지면서 특히 건설 수준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주가 늘어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들은 내년도 역시나 어떤 착공과 함께 나올 수 있는 변화, 계속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전방산업들인데 대표적으로 전방산업하게 되면 건설도 있겠지만 자동차도 있을 거고요. 또 조선도 있겠죠. 자동차는 약간 추라리안 개선이 좀 미진해서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선은 수주를 계속했었죠. 배가 이만한데 페인트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수백 통이 필요하겠네요. 수천 통? 수천 통 아닐까요? 그것도 한 번 바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르고 또 말렸다가 또 바르고 해서 검은색 계열은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거 보니까 검은색을 한 번에 안 바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런 상황 쪽에서 수요도 더 늘어난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노루페인트를 보면서 가장 드는 생각은 실적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도 어떤 실적 등락폭이 좀 적었었고 그리고 또 수익성을 그만큼 관리를 잘한다라는 측면들인데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도 한 220억 되면 작년에 70% 수준 어떤 원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총이 이렇게 올랐는데 2,500억대고요. PBR이 0.6배입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은 주가가 조금 더 힘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노루페인트 두 분이 공통적으로 의견을 주셨는데 건설업황, 건자재 관련 종목으로도 엮이지만 김민수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다른 전방산업, 자동차라든지 조선업황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함께 따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노루페인트, 과연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추이는 한 번 더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프리아 마치 마 масс 마치 마치